뭐해 그러면서 하루가 거기서 한 번덩 동안 소리물을 하루가 딱 튀긴다. 거기에 돌리고 진짜 돌리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. 이렇게 한 바퀴. 어 한 바퀴 따로. 한 바퀴 돌면 저기에 이제 그 냇가에 있는 능수와의 다루와. 알았어 그만할 때. 진짜 그만한다. 어이차 됐지. 아니 저기 저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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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완벽하게 이거 죽어버려 어후 사랑하던 출력 ㅋㅋㅋㅋ 끝 잠깐만 옷을 좀 제대로 입혀줄게 끝에 좀 제대로 좀 마지막으로 뒤로 입혀줄래? 뒤로? 이게 또 왔지? 네 이렇게 하자 네 알겠습니다 처음 느껴봐 이게 나는 내가 생각한 거는 그거를 해줘야 된다 라인을 정리해줘야 된다고 아 이랬다가 너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나는 그쵸 공간으로 나오면 돼 아 아 미안 미안하고 나도 내가 삐졌어? 뭐 이런 느낌 삐졌어 막 이거 뭐야 하 하 하 하 하 하 하 IZ 장난 친다고 한건데 미안 dragged 하 하 하 나 이런 기분 처음 느껴봐 하루 덕분에 다시 태어난 거 죄송합니다 나 이런 기분 처음 느껴봐 하루 덕분에 새로 태어난 거 같아 오케이 왜 뛰시는 거예요? 심장병 때문에 심장이 아파야 돼서 실제로 심장 아프려고 뛰고 있습니다 너무 시원해요 아까 너무 더웠었거든요 찝찝해서 으으으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원하면 안 돼요? 다 안 왔습니다 요거